집 아니에요, 집? 빌라인데? 누구네 집에 가는 거야? 친구 집인가? 세상에, 자기가 따고 가네. 이 집이 더 좋지. 이사했어요, 이사. 이사했어요? 그 집은? 이 집 좋았는데. 성공했다. 이거 음식이에요?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, 여기가? 그러니까 집들이 바로 나갔네요? 서울역에 있는 집에서 생선대가리만 나갔어. 저도 바로 나갔어. 생각도 싫어. 아, 버겁다. 어어, 요리를 꼭 해드시네. 처음 봐, 처음 봐. 와, 이거 백종원 씨보다 더 쓰는 것 같은데. 이게 뭐예요? 김치볶음밥. 맛있겠다. 김치볶음밥, 맛있네요. 뭐야? 이야, 상남자. 멋진 폭발했네, 또. 뭐야? 라면? 라면 아니야? 김치찌개. 아, 이건 좀 가게에서 사온 거야. 어쩌지 맛있어 보이더라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씨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하나 팬들 감사합니다. 아니, 제일 좋아요.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번호 한 게 제일 좋아요. TV 없어? 스마트폰 번호 한 게 제일 좋아요. TV 없어? 연결 안 했어요. 예? 연결 안 했어요. 연결 안 했어요. 잠깐만요. 숟가락 뭐야? 1회용 젓가락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게 왜 이러는 거야? 야, 야인이다. 야인이야, 진짜. 어휴, 잘 먹었다. 어, 사무실이야? 응. 야, 나 걔들 좀 산책 좀 시키려고 하는데 가도 돼? 응? 응. 응, 알았어. 지금 간다이. 응. 어, 나래보다. 귀여워. 나래보다 다리 기네. 여름이어서 더워서. 어휴, 더 무거워졌어. 역시 안 짓네. 친한 동생 사무실인데 이제 개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개들도 맛이라는 거 좋아하고 나도 이제 좀 달리고 싶으니까. 오늘도 이제 운동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같이 이제. 오빠 잘 부탁해요. 나라도 가끔 이렇게 산책 시켜줘야지. 근데 왜 사무실에 개들이 이렇게 막. 동생이 동물 되게 좋아해요. 또 옥상에 옥상에 또 다른 동물 떠 있어요. 아, 정말. 나하고 싶어. 어, 잠시만. 안 돼, 안 돼. 돼지 키워? 돼지요? 강아지 이름이 돼지가 아니고? 좋아. 돼지야. 아휴, 하루 종일 갇혀있나봐. 고생이다. 야. 야, 대박이다. 야, 너 잡힌다. 야, 너 잡힌다. 야, 너 잡힌다. 야, 너 잡힌다. 고생이다. 아, 귀엽다. 귀엽네, 귀엽네. 이건 애완성 돼지인 거죠? 사료 먹을래? 원래는 이만했는데. 그렇게 큰 거야? 이게 사료통을 뜯어서 주민 몰래. 그래야 돼지죠. 그래야 돼지죠. 그래야 돼지. 너무 커였어요. 옛날에 강아지 같아 했는데. 멧돼지가 됐어. 옆에 이빨이야, 이거? 이빨이요. 귀여워. 이렇게 나오는 거야, 당연히. 내 손가락 깨보지 말고. 털도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? 고슴도 씨 같이 됐어, 털이. 아니, 돼지 냄새는 왜 맞는 거예요? 냄새 나 있나? 냄새 안 나지 않아? 좀 나요. 쟤도 목욕해? 목욕해? 목욕을 아마 동생이 시킬 거예요, 지금. 근데 원래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에요. 그렇지. 맛없지? 아, 귀여워. 이게 맨에서 두 마리 싸워서 이게. 격리를 시켜놨어. 자, 이리 와. 자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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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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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있어, 또 있어. 또 나오고 싶은가 보다,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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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얘들이 잘 자르네. 나도 있네. 가자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진짜 잘 뜬다. 자, 비교해서 빨리 와. 자, 자, 자. 무서웠어. 신났다. 어마어마하네. 뛰기 좀 싫을 때 개들이랑 뛰면 강제로라도 이게 운동이 되더라고요. 하나, 둘, 셋, 셋, 셋. 개들은 사실 시켜줘야 돼요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높은 선 깊은 골. 뭐야? 야, 오랜만에 듣는데. 눈 내린 조선을 우리는 아는다. 아이고, 힘들지. 빨리 들어있어. 더 뛰재, 더 뛰재. 일어나. 계속 뛰고 싶어하니까, 얘들은. 야, 좀 쉬어. 착석. 착석. 저기 있다. 얘들은 막 계속 뛰고 싶어서. 어머, 어머. 쉬어, 쉬어. 도망가니까. 왜 이렇게 싸우나, 저 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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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쫄았네, 쫄았어. 파이팅이 있네. 사이좋게 하나, 얘. 진짜 비슷하네. 저 조그만 개들이랑 떠도 이게 저렇게 돼. 아이고. 기다려줘, 기다려줘. 시원하세요. 너희들은 그래도 돼지보다 낫네. 팔자가. 돼지 팔자보다. 돼지로 낫어요. 돼지로? 돼지. 엄마의 돼지가. 너희들. 3년 전 너희들은 강아지처럼 귀여웠었지. 찰나의 순간 멧돼지가 된다. 오래 지낸 만큼 싸움도 잦아져서 각방을 쓰는 모습은 사랑과 다를 바가 없구나. 먹는 게 가장 큰 삶의 낫일까?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구나. 이야, 되게 척적이다. 너희에게 연민을 느끼며 돼지고기를 먹는 인생의 모습이. 너희들에게 연민을 느끼며. 야, 너희들에게 연민을 느끼며? 연민을 느끼며? 연민을 느끼며? 근데 시 좋지 않아요? 진짜 맛있게 먹네. 네? 야, 근데 시 역대 구로 잘 쓴 거야? 이거 좀 재미있어요. 가자. 어우, 꿔여. 가자. 바이바이. 아, 뭐야? 얘 청춘 들어가냐? 나중에 비둘기 막 날라가서. 우싹, 우싹대지. 어, 너 바로 또 설거지 하네. 설거지 하냐? 어우, 낯설어. 어머나. 어떡해. 너 지금 퐁퐁에 세수하냐? 퐁퐁에 세수하냐?